우리 아버지가 큰 인정 폭력을 다하면서 얘기했을 줄 몰랐어요. 정말 몰랐어요.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무 진입이 많이 있겠습니까? 왜 우리 아버지가 다시나 틀린다고 해야 되는데. TV를 바로 그래요. 다. 저도 원장으로서 직원 입금도 입금을 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.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이 없다고 보세요. 아멘. 이 영상이 없는 영상이 부서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